안녕 아니.. 약속시간 3분 전인데 3명 온 거야? 잘 먹을게 다윤아 잘 먹을게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이프 할 수 없나요? 잘 못해요 뭐가 잘 먹나요? 아니요 아니요 피랑 비 에프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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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냥이 많아야 돼 자크 마냥 헤어지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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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아 여기도 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옆 코에 들어있어 맞아 여기 있는 거 너무 예쁘게 저도 여기 있는 거 사다리 언니돈언니산 다 계획이 있는 줄 알았잖아요 저는 못해요 안녕 안녕 계획은 말이죠 너무 더우니까 더 없고요 잘 먹겠습니다 힘든 통닭의 여정 이게 부유명한 한당통닭 아니야? 2시간 지나서 먹는 거나? 흐흐흐흐흐흐 힘든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냥 뽀송뽀송하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다 짠 음 맛있겠다 음 담백하네 그냥 지저끼가 하나도 없네 안에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지금부터 괜찮은데? 맛있는데? 인삼도 있지요 근데 뭔가 유명한 거 먹어서 좋대 나도 언니가 먹자고 안 했어 응 계속 안 먹어봤을까? 레이팅 많다더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5시 60분인가 그때 부착한 거 아니야? 한 40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도 6시 반 해버렸는데? 응 잘라봐 멋있겠쪄 넌 아 아 떡볶이 좀 먹어볼까요? 네 네 어때 나의 오후가 있는 영상 좋다 좋다 다른 직원들 다 오셨나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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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줄 선택이야 알바기자 난 알바라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네 확실히 우리가 부기를 좋아해 아 이렇게 있으면 생각들을 못 잡기도 하는데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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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쉽죠? 나는 바로 앞에 있는데 갈치 속젓이 들어가 아 살짝 안 느껴 약간 있는데? 그 멜젓의 그 짬짤한 느낌 향이 좀 없네 잠깐만 음 비려야 이게 아니고 음 음 그래요 자리가 있을까요? 비 오는 날에 꾸티드 플레야 네 네 노티드 도전 아직 노티드는 대전에 없는 걸로 네 네 저기야 너 뛰어다닐 때 목소리 너가 뭐가 그렇게 와가나니? 너가 뭐가 다 주고 너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와가나? 오 오 삼척분식 에이 에이 끝까지 기분이 안 좋다는 건데 엄마가 잘 좋아 어때? 집에 가는 날이 가장 맑은 소감이 아쉽네 다음에 또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페퍼 고맙습니다 호기 커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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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지들이 가는 젠틀몬스터 아닌가요? 응 오늘 착장이랑 잘 어울리세요 응 마음에 들어? 맵에 들면 사주시나요? 아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꼬리를 가방에 넣었어? 왜 꼬리를 가방에 넣었어? 아리 꼬리 들고 다녀? 응? 야 내 꼬리만 넣었냐고 내 꼬리만 넣었냐고 들고 있는 건데 너가 해줬고 친구들아 와주셔서 보고 노래 불러줄래? 소원의 Titans 생일이 성ily 조 mins g 제가 유튜브에 근데 댓글이 하나가 달려 Torxville 처음보는 닉네임인데 얼마 2.O 뭐야? 기분 나빠서 스팸 신고했어 나 30살 맞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다닌까 처음 보는 닉네임 그래서 스팸 신고를 했다 잘 먹겠습니다 치즈폭탄 아 이게 치즈폭탄이야? 대박상 이 맛에 언니 부자 될거야 난 부자 될거야 이렇게 알뜰하게 먹네 왜 아린은 언니만 안 핥아줄까? 왜 아린은 언니만 안 핥아줄까? 언니만 안 핥아줘 언니만 안 핥아줘 언니만 안 핥아줘 언니 가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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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예능을 찍네 시작 오! 야 너 개센데? 나 뚝 떨어졌는데 너 뚝 떨어졌는데 병원 가는거 아니에요? 야 너 궁금한거 아니야? 너 뚝 나 운동 안아봐봐 이거 다 물러거리야 그게 밟지 와우 야 이러면 어떻게 이래 바로 쓰러질거 같은데? 아 진짜 하하하하 아 진짜 빈정상하네 하하하하 오해십니다 떨리시나요? 떨립니다 떨리시나요? 왜 어떻게 뜨거워 하하하하 아이돌이세요? 아이돌팔실은 선수껀대회 준비 시작 야 야 뭐냐 얘 야 너 헬스야 그만 둬 야 다 필요 언니 어깨 연기했어? 어깨 연기했어 오늘 데이트하자고 한건데 하하하하 보니꺼인가요? 파킹해놨었네요 하하하하 화장고가 좋아보입니다 하하하하 우아나 생일 축하해 하하하하 안녕 사랑해 안녕 사랑해 아냐 나 보스라가 괜찮아요 하하하 야 행복한 고양이 아리야 나 행복한 고양이지? 응? 아리 털 진짜 부드러워졌다 이제 털갈이 끝난거야? 너무 부드럽다 아리야 귀여워 어? 아리 곧 생일이네 아리 생일날 뭐할까? 생일날 뭐하고 싶어? 손 그런 거 몰라 아 잘했다 이거 엄청 많이 먹는 거 같아 맞아 또 첫 불식이야 또 첫 불식 맛있게 먹어 족발로 차가 던다 하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손아리 축하합니다 우리도 아줬더니 손에 바르려고 하길래 나 이거 핸드크림인 줄 알았잖아 아니 그리고 크림이야 그래 읽을 수 있는 건 크림밖에 없다고 여기서 아리 뒷모습 봐 나는 아리 보면서 조금 고양이의 꿈을 키웠어 아리 너무 귀엽게 응스네 이게 고양이인지 걘지 어깨 문화생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